수성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수성구는 자치구 중 서울 강서구, 부산 사상구와 함께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성과 포상으로 받게 됐습니다. 수성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분야인 통합재정 수지 비율, 관리 채무 비율, 효율성 분야인 지방세 징수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0년도 재정분석평가 최우수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전략적 재원 배분과 국비 확보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